한정임 딸 있는 요양원 말이야. 한정임 딸 있는 요양원은 왜? 한정임을 멀리 보낼. 이보다 더 간단하면서 빠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? 미쳤어? 절대 안 돼! 내 집에 들어왔던 이유 찾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? 내가 그걸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무래도 도련님이 한정임 딸이 어딨는지 알고 나간 것 같아. 한정임하고 같이 있다. 그 소리야? 형이 그렇게 경고를 했잖니. 만나지 말라고! 어떠실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까? 한정임 씨는 여러모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일까? 호련아! 엄마 왔어. 응?